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더라도 자연재해에 대하여는 아직도 우리 인간들이 미리 예측을 정확히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 업그레이드된 인공위성을 보유하더라도 태풍의 발생하나도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13호 태풍곤선에 대한 발생여부에 대하여 미국기상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기상청에서는 13호 태풍곤선에 대하여 발생할 것이며 초대형 태풍으로 발달해서 일본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고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어제까지는 13호 태풍곤선이 중국을 강타할 것처럼 보였다가 13호 태풍곤선이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의 군합동 태풍경보센터를 들어가 보니 앞서 발생했었던 93W라고 쓰여있던 자리에 TD 열대저압부 17W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동쪽 앞바다에 93W가 쓰여있습니다. 쌍태풍 13호 군선과 14호 찬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저는 처음에 쌍태풍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무도 쌍태풍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었는데 아직 아무도 그런 의견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시네요. 어느 분야이든 전문가분들이 존재합니다. 태풍에 대한 것은 각 나라들의 기상청 태풍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지진에 대한 것은 각 나라들의 기상청 지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유튜브 상에서 제 의견은 그분들의 의견에 제 상식을 덧붙이고 인생의 경험을 첨부하여 기상 예측을 해보는 것뿐임을 항상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의 경험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확할 때도 있다는 것을 살아보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을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면 인공위성이나 과학보다 더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최근 많이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자연 현상은 우주의 이치와 진리로서 우주의 탄생과 함께 벌어지는 반복된 현상들이고 그 자연을 이해하게 되면 굳이 인공위성을 통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태풍과 지진 현황들 그리고 현재의 자연 상황을 고려해보면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기상청은 13호 태풍곤선이 필리핀 바다에서 발생하여서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태풍의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 기상청의 예상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2020년부터 팬더믹의 발생과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과 대지진의 발생 징후가 뚜렷해지는 2021년 9월의 현 시점에서 기존의 2019년과 2020년 9월 가을 태풍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러 개의 태풍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2021년 대지진과 기상이변이 예측되는 최악의 시기인 이 시점에서는 태풍의 발생은 당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저는 미국 기상청의 의견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봐도 현 시점에서 13호 태풍곤선이 일본을 강타하는 것 역시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가을입니다. 곧 대지진 발생이 다가올 것으로 보여지는 2021년입니다. 일본 분들은 대지진에 꼭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